두더가 방을 새로 꾸몄다고? 응! 새 방을 보여준다고 모두 눌러오래! 어떻게 꾸몄을까? 방에 책이 가득할까? 멋진 사망사진이 많을지도 몰라! 너무 기대돼! 두더야! 얘들아, 안녕! 어서와! 내가 방을 멋지게 꾸몄어! 짜잔! 이게 뭐지? 뭔가 좀 이상한데? 어때, 어때? 멋지지? 그게... 우리 여기서 파티도 하고 신나게 놀자! 어, 난 오늘 무술 수련을 해야 해서 정말? 난 배가 아파서 가야 할 것 같아 과거도? 나도! 나도! 다들 가는 거야? 미안해, 주가 집이 별로인가봐 지금 오색찬란 숲에 바우어세의 집 꾸미기가 시작됐어요 봄이 지나가기 전에 얼른 구경하세요 바우어세 집 꾸미기? 그런데 모두의 탐험사전에는 바우어세 사진이 없네 어? 바우어세? 우리 바우어세한테 집 꾸미는 방법을 물어보면 어떨까? 우와, 멋지다! 그럼 우리 당장 탐험을 떠나볼까? 바우어세는 정말 멋쟁이겠지? 기대돼! 그럼 다같이 출발! 두따두따두따 두따따두따 두따따두따다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 탐험 좋아!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탐험 좋아! 모두의 탐험사전과 함께 신나는 보험을 떠나요 탐험 좋아!